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호흡을 다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말레이시아의 재래식을 보러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다가 이 한 시간 이렇게 막 기다린거는 말레이시아의 재래식을 보고 있습니다 보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레이시아 재래식 어떤지 으 으 으 으 으 으 해병이 여기 해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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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카이는 작은 섬입니다 섬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 맨날 이거만 할 수도 있겠다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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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압기 간다는게 신지아니지 미끄러운 장갑이 장압기 간다 장압기간기 부츠가 멋있네 찌르는건가 발목 비틀거 보셨죠? 해병대에서 과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서커스 같아요 느낌이 어쩌고 재밌습니다 자그마한 여기는 12만명이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처음에서 이정도의 재래식을 소환했을때는 쉬운일이 아니죠 전문 환병대는 아닌것 같습니다 꽤 오래하네요 다 찔르는건가? 금강불기에 뭐 그거 보여줄수도 있는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게 아마 백빈인것 같습니다 오 오야 오 애 떨어질 뻔했어 오 오 애 떨어졌겠다 오 마이 오 애니 살들어 오 오 오 감사합니다.